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사다리를 걷어차고 영문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르겠고 반대 방향으로 골프스윙하는 그런 황당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대주주 아니면 과세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천만원이 넘으면 양도차액이 주식으로 2천만원 넘으면 과세하겠다. 2023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이다. 사다리를 걷어 차는 정책이다. 왜 그러냐면요. 봉급증애들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식입니다. 봉급증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못하죠. 이게 사실을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스쿨은 사실은 학비가 필요 없어요. 오매불망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절에 들어가든지 고시원에 들어가든지 자기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공정한 룰입니다. 그게 인생을 함량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가장 역대 중국의 과거 제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가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응시료, 원서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가난한 사람도 한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저는 총무처에서 원서 낸 것이 1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범부관 2차, 1, 2차, 사법고시 1, 2차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러다가 사법고시 1, 2차를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같이 로스쿨이라면 제 형편에 다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학비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뭐 학비만 들어갑니까? 요즘은 다 학원을 또 가야 된대요. 또 로스쿨생들이.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가가지고 기본 3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리고 시험은 합격하게끔 쉽게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거져먹기죠. 줍줍이죠. 그냥 주워먹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돈을 내야 된다 이거야. 비싸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면 알바해가지고 로스쿨 가겠냐 이거예요. 로스쿨 가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학비 되겠냐 이거예요. 책값이라도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책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하겠냐 이겁니다. 사시 폐지는요. 제가 볼 때는 사다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고시를 통해가지고 사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사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부동산은 월급쟁이들이 진입을 못하죠. 당연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서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중간 값이 9.5천이 넘어가요. 이 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원이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1년에 고액 연봉자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9.5년 걸릴 거 아닙니까. 10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원 안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 이거. 제가 IMF 때 바로 IMF 이후에 감사원에서 근무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DJ 정권 들어와가지고 벤처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직마다 좀 더 컴퓨터. 그때는 이제 도스로 이렇게 치는 컴퓨터였는데 점심시간만 되고 나면은 다 사람들이 모니터로 모이는 거예요. 컴퓨터로 모이는 거예요. 네모가 있는 컴퓨터. 그래야 그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인터넷이 그거 네모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식 올라가는 그것만 신경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직자들 주식 투자 못하게 하려고 근무 시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만큼 그때 막 주식이 열풍이 부른 거예요. 묻지마 투자하듯이. 월급쟁이나 공직자들이 그나마 내가 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기를 못 막았어요. 그리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해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만 손해나도 다시 투자하고 아내한테 각서 쓰면서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각서 써놓고도 또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월급쟁이들이 봉급받는 셀레르맨들이 그나마 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출 방법이 주식밖에 없는데 그거에다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코 묻은 돈을 뺏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대신 낮춰주겠다. 그럼 그 말하고 똑같죠. 헌집주께 새집다오. 증권거래세 빼줄 테니까 양도소득세로 내라. 증권거래세 0.25% 낮춰줄 테니까 20% 지방세까지 합하면 22% 그렇죠. 22% 세금 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헌집주께 새집다오. 증권거래세 빼줄 테니까 양도소득세 22% 내라. 양도차액이 2천만원 안 남아가면 과세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그건 놀부심부 아니에요. 그러면 2천만원 이상 벌지 말아라는 소리 아닙니까. 개인들은 2천만원 이상 벌지 말아라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말이. 전책 당국자 하는 말이. 못 벌 거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 결국은 속으로는 개인이 2천만원 이상 벌 거냐 1년에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다. 못 벌 거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오르니까 주식가치도 당연히 상승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상적이니까 안 올라간다. 이거 국내 주식시장이 비정상이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20년 전 주식이 100만원에 사놓으면 지금 현재는 10배가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비정상이니까 안 오를 뿐이에요. 만일 우리나라가 정상을 찾으면 10배 올라갔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이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 당연히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때리겠다 하면 일반 서민들도 엄청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증권거래세 깎아주는 대신에 미래가치를 다 세금으로 물리겠다. 걷어가겠다. 삼성전자 주식이 IMF 때 5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만원이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한 주를 사놨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245만원이잖아요. 5만원이 250만원이 됐으니까 이게 24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주가 24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주면은 24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10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10배 오른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묻어놨잖아요. 돈을 그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과세를 하겠다. 그건 아주 과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마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 내라고 해버리면 다 잡아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언론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과세 안 한대요. 내국인은 주식 투자 양도소득서는 과세하고 이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세금이라는 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거주자 내국인 거주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내국인을 우대하고 외국인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그 지역 간할구역 나발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 구역 간할구역 내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당연히 내 간할구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제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내국인한테 주는 것이지 외국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이쪽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득을 창출을 했는데 이걸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황당한 거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세법 이거를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코스피가 10년 전 코스피를 보니까 한 1800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00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수는 1800 할 때 21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되는데 보통 다른 지수는 10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게 뭐 오르거나 많은 거나 이게 10년 동안 이게 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안 했다. 안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딥니까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를 잘 안 하죠. 외국에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외국 주식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큰 손들은 국내 주식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대기업의 주식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투자를 하지 나머지는 투자 안 한다. 그런 겁니다. 무슨 뭐 이제 막 이렇게 뜨는 주식을 해가지고 쫓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또 폐가 망신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망가져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망가져있다. 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망가져있는 주식시장에다가 망치를 하나로 이렇게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더 쪼개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식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면 미국도 22% 내면은 뭐 하려고 한국 주식을 사가지고 22% 낼 바에 미국 주식 사는 거죠. 미국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는 게 낫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돈이라는 게 지금 유동성이 많다 하잖아요. 그 유동성이 많은 이 돈을 이 돈을 어디로 뿌려야 되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은행이 있고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이거요. 재테크를 할 때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되니까 이거 일반 서민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제 금리가 보니까 0.9%더라고요. 거의 제로금리에 가니까 이거 이쪽에다 은행에다 넣고 돈 넣어가지고 재테크 하겠다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하는 거죠. 이것도 못 하고 그러면 결국은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이라는 건 자기 머리와 뭔가가 애리한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서민들이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실력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식도 망가듯이 22%를 때려가지고 비가 계속 가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이 주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은 제로금리니까 이 두기밖에 없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와야 이 돈을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를 이거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못 오게끔 정책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돈이 야 이렇게 돈을 올려고 하는데 이 돈이 이렇게 올려고 하는데 이 물꼬를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댐을 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뚝을 싸버리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주식이 이쪽으로 돈 오지 마. 지금 이 정책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스윙하는 골프가 홀컵을 향해서 스윙을 해야지 그쪽으로 딱 치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갔다가 와가지고 뒤로 티박스 쪽으로 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영문을. 왜 부동산으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게끔 만든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올 돈이 오지 말고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회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가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세 정책에 납세자들이 흥분을 해야 된다. 흥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이쪽으로 오게끔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 돈으로 이렇게 갈 돈을 이렇게 오게끔 해야 주식으로 와야 주식이 활성화되고 부동산은 낮춰지고 이게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와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꽃이 주식시장 아니에요. 주식이 망가뜨리면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업이 망가뜨리면 경제가 망가뜨린다 이거.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을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 집값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바로 그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공급이잖아요. 아니 이게 공급이잖아요. 공급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공급을 늘려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택임대 임대를 활성화해가지고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의 매물은 150만 건의 이상의 주택이 매물이 8년 내지 10년에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공급을 어떻게 됩니까? 낮춰버리는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민들은 집 사지 말하는 말이냐. 매물이 나와야 뭐를 살 거 아닙니까? 매물이 나와야 공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서민들도 대출받아가지고 하는데 서민들 대출도 못하게끔 해버리고 공급도 낮춰버리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격 떨어지지 말고 서민들은 안정적인 전월세에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22번째 대책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 사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집 사는 거. 가격을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집값은 항상 높여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때린 것이 바로 이 이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주택임대를 활성화해가지고 주택임대를 다 늘려가지고 매물을 공급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듯이 지금 주식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활성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돈이 자꾸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이쪽으로 못 가게끔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하는 거를 해야 될 판에 이거를 거꾸로 한다니까요. 돈이 이렇게 오는 거를 막아버리고 이거를 튀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댐을 세워버렸다니까 댐을 댐을 세워버리고 이쪽은 물꼬를 터주고 자꾸 이쪽으로 오지 마라 주식으로 오지 마라 부동산으로 가거라 부동산으로 가거라 어이 오려고 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야 우리 22% 때려버린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 본인들은 이게 정세가 아니다고 그래요 정책당국자가 본인들 입으로 정세가 아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세가 아니다 아니 22% 세율 올리는데 왜 정세가 아니 좋아요 그러면 본인들 말로 정책당국자 말로 22%가 과세한 것이 정세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정세가 아닌데 왜 하냐 이거예요 세수 실익도 없는데 돈을 국가가 세금 정책 뭐 하는 거는 돈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머니에 돈도 안 들어오는 거를 국가가 왜 하냐 이거예요 주식시장만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아니라 완전히 쪼그라트려 버리는 거 아니면 쪼그라트려 버린다 이거예요 또 그라트린다 완전히 망가지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세도 국가가 정세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주식시장은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 돼가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럼 영문을 모르죠 왜 하느냐 이유를 대보라 이거예요 이유를 왜 이런 영문도 모르는 정책을 하느냐 골프스윙을 한 번은 홀컵으로 쳐야지 무슨 티팍스로 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주식의 월급쟁이들이 셀레르맨들이 이쪽에서 그나마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부회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그 사다리를 차버리냐 이거예요 부동산 가서 돈 벌으라는 말하고 그 말을 그러면 부동산 가서 월급쟁이들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평생 서민으로 살아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은 못하죠 말하라 하면 차마 말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다고 말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상 증세 증세인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상 증세가 맞죠 그러니까 좋게 증세가 맞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든지 그랬는데도 증세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 진위가 뭐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복선이 뭐냐 그 저의가 뭐냐 그거를 말을 해라 그런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증시 다른 나라는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증시를 쪼그라뜨리는 정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증세가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면 증세도 아닌데 왜 실익도 세수 실익도 없는 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하면 증시가 쪼그라뜨리고 증시 시장이 증권 시장이 축소되는 거는 불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외국 잡은 빠져나가버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주식에다 투자 안하고 부동산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반대로 하는 골프스윙을 하는 정책 영문도 모르는 정책 사다리를 걷어 타버리는 정책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왜 바로 그거에 복선이 깔려있다 이 부동산 대책과 이 주식 양도 대책이 똑같은 어떤 지인이 복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